자 장난감대입니다. 저희 보문 찾고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만한 보문입니다. 바로 파워배틀 왓츠컷 다양하게 파는 곳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여기 파워배틀 왓츠컷 미니터 배틀리그 써있는데요. 배틀리그 울트라입니다. 여기는 코티, 여기는 블루이, 블러드, 그리고 빨간색이 아반, 핑크색이 소나 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. 여기 울트라 블러드가 있습니다. 가격도 기존 것에 의해서 거의 만한 것까지 내렸죠? 여기는 울트라 블루일 왜 울트라 블루일은 비싸지? 여기는 울트라 아반 여기는 울트라 소나, 인기있는 것만 비싼가봐요. 코티도 있구요. 여기는 기존의 블루일, 코티, 블러드, 소나, 아반 여기 있구요. 여기 다 봤습니다. 이것은 롯데마트 수험에 있는 권선전입니다. 필요하신 분 이곳에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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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